세븐틴의 원쪽으로 랩몰라이트 보여드렸습니다.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저희 팀 소개 한번만 더 하고 계셨으면 꼭 믿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. 좀더 높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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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팀 이름은 이 친구가 뻔한데 잘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큐아 AK라고 하고요.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오피셜 언더파 아큐아 검색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이랑 인스타그램 페이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한바퀴 이렇게 쭉 들어볼까? 이쪽 왼쪽부터 옆에 사원쳐서 사진 하나 찍어주시고요. 이쪽으로 보고 잘한다. 뒤쪽도 뒤쪽도 사람이 있단다. 여기 그럼 저기 한리스 커피 감사합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자 그리고 이쪽 이쪽요. 귀 왼쪽 오른쪽. 다시 앞으로. 꼭 팔로우 해주시고요.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가 나올텐데 아주 느리겠다. 저희 버스킹 일정. 행사. 그리고 앨범 발매 일정. 이런 것들 전부 다 인스타그램 통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. 따라하시고 저희 아큐아 소식 받아보신 다음에 꼭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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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. 제가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공연할 때마다 잘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이제 다음 곡. 준비가 됐는데 처음 보여 드리는 바로 저희 팀에 이제 환희하는 친구가 있어요. 이 친구들 춤을 굉장히 잘 추는데 동일한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네. 바로 공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.